오늘 나온 조사가 있겠죠. 갤럽에서 아마 내놨을 것 같은데 말이죠. 7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 긍정이 44.1, 부정이 51.7. 리얼미터는 부정이 훨씬 많네요. 이렇게 역전된 게 정말로 오랜만일 것 같고요. 한국갤럽은 긍정이 여전히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오차범위 아닙니다.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부정도 동시에 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갤럽의 여론조사가 추이가 좀 다르네요. 최근의 여론의 동향이나 흐름으로 보면 부정평가는 올라간다. 리얼미터는 그렇게 나왔는데 갤럽은 오히려 똑같이 1%포인트씩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지금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추이 보고 계시면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지지한다는 여론은 줄어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의 세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갤럽 조사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갤럽이죠? 네. 20대 청년층들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여성층들한테는 상당한 지지가 빠지고 있고요. 20대, 30대가 빠지고 여성이 빠지고 있다. 네, 빠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23%가 부동산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 정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일방, 독주, 내노람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평가 요인으로 나와 있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정평가 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청년층들에게 이 부동산 정책에 오락가락하는 이 신호가 도저히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성층들에게는 사실 촛불 이후에 만들어진 이 정부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이런 성추행 사건에 끊어오게 되면서 상당한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이 정부의 평가에 담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제에 관련된 명확한 어떤 입장, 추후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어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된 상황은 아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문 대통령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어제 문 대통령 국회를 찾았을 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는 않았고 문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이 돼야 되지만 정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문 대통령이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나아져야 된다. 게다가 어제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22번째 대책 이후에도 전혀 효과가 없이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실 요즘 신문 핵심 세력들 안에서 이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방어하기에만 너무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기야는 법률상 있지도 않은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인 이런 말들까지 나오다가 결국 어저께서야 피해자라고 하는 정정을 정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기간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끊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민주당 정부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행정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수장이고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사실 어저께 국회에 연설 오셨을 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한마디 입장 표명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앞부분에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들도 늘어났고 청년 의원들도 늘어났다 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최초의 여성 부의장도 탄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에게 상처를 준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고 와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0가지 질의사항 내보냈으니까 서울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뭘 이야기하죠? 이렇게 서울시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